Q. trustee 안녕하세요 MoZedX의 전우입니다. 지금은 키스더 라디오 하기 전에 멤버들의 퀴즈이소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최환룡입니다 원홀컨 났습니다 아 왜? 할 거니? 이거 카메라에요? 민혁이한테 궁금해 키스 더 레이디오 키스 더 레이디오 키스 더 레이디오 저도 똑같은 걸로 쓸게요 물고기 같이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I am 저희 굉장히 오랜만이죠? 파이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명씩? 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저희 키스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인데 저희 부스를 들어가는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들어가기 전이라서 아직 좀 떨리고요 가서 오늘도 재밌게 하드코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기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키스 더 레이디오로 언제든지 불러주시던 언제든지 달려가 있으니까 자주 불러주시고 저희가 자주 사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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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먹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띝 乖 乖 띵 乖 띵 乖 乖 띵 띵 乖